안녕하세요. 꿈을 닮는 틀입니다. 오늘 소개할 교재는 단계별 학습을 통해 계산의 신이 되기 위한 최고의 초등 수학 솔루션. 계산의 신입니다. 두둥! 계산의 신은 각 학년별 두 권 구성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년별 구성과 권별 핵심 내용은 표지 뒷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의 신은 이처럼 카이스트 출신 수학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개발되어 출간된 교재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최신 교육과정 반영, 실력진단 평가 20회 제공, 영문대 학생들의 학습 노하우 및 전문가 추천 필독서 부록 제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에는 학년별 귀여운 캐릭터로 꾸며져 있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캐릭터는 본문에도 학생이 심심하지 않도록 곳곳에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제 교재 안으로 들어가면 카이스트 출신 지은이 선생님들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옆면은 교재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줄 때 가벼운 메시지와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 주세요. 다음 장으로 넘기면 계산력 교재는 계산의 신이 가장 좋은가라는 궁금증의 답을 드립니다.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학 공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인가요?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가요? 수학 교과서와 친해질 수 있나요? 아이가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이와 같이 초등 수학 공부에 대해 많이 가지고 계신 어려움을 계산의 신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으로 넘기면 별지 형태로 되어 있는 실력 진단 평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20회 분량으로 단계별 2회씩 제공되는데요. 학교 시험처럼 위쪽 재단선으로 잘라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로 학습 전과 학습 완료 후 체크하거나 필요한 시점에 테스트하여 아이의 학습 성취도를 점검해 보세요. 참고로 실력 테스트의 정답은 마지막 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분리하여 별도 보관해 주세요. 이제 복문으로 페이지를 넘기면 권별 학습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 1학년 1권, 자연수의 더쌤과 팔쌤 기본부터 초등 6학년 12권 분수와 소수의 나눠쌤 발전까지 완료하시면 계산의 신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 계산의 신, 활용 가이드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에 들어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책의 차례와 함께 매일매일 두 쪽씩 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산의 신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120단계로 구성되어 지구력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에 다 풀어보기보단 조금씩 매일 두 쪽. 꾸준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만이 탄탄한 계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산의 신이 되어 보세요. 드디어 첫 단계입니다. 매단계의 첫 페이지에는 스스로 학습 관리표가 있습니다. 관리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업하기 전에 스톱워치나 스마트폰의 앱을 준비해 풀이 시간을 확인 후 기록해 주세요. 관리표에는 일별로 매일 맞은 개수와 풀이한 시간을 그래프로 색을 칠해 주세요. 계속 쌓아 갈수록 실력과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 개념 포인트와 예시, 그리고 지도 도우미 항목을 통해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해 주세요. 문제는 매일 두 페이지씩, 1일차 A형, B형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반복 학습해 주세요. 문제를 풀다가 계산 방법을 모를 때는 앞쪽에 개념 포인트를 다시 한 번 확인 후 풀어보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5일에 진행하면 한 단계가 완료됩니다. 난이도가 오르는 다음 단계도 전 단원과 같이 학습관리표, 개념 포인트, 지도 도우미를 참고하여 진행해 주세요. 이후 매 3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전 단계의 내용을 잊지 않도록 묶어 풀기와 마지막에는 전체 묶어 풀기를 통해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묶어 풀기가 끝나면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와 수학 퀴즈를 통해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답과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정답지는 교재에서 분리되어 별지 형태로 보관 가능하오니 별도로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단계별 문제의 자세한 풀이 과정과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이스트 출신 수학 선생님과 포물 닮는 틀이 만든 초등 전학년 수학 솔루션 계산의 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가까운 서점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교재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교재에서 또 만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